구독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 하세요. 지금 또 의사 국시를 허용해서 속상하다가 또 이러셨는데 솔직히 지금 내년도 초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국시를 한다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 국시를 추가로 허용해 준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나눠서 하기로 해서 올해 봐야 되는 사람이 2,700명, 내년에 봐야 되는 사람 3,000명이 넘는데 이게 실기시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치를 수 없는 물리적 구조가 있습니다. 해서 나누어서 하자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의사 국시를 허용해 준 것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내년에 치르기로 한 것을 나누어서 하는 정도로 일단 받아들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니, 나누지 않으면 사실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내년에 하반기에 한 번 치르던 대로 하면 3,000명 이상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실기시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딱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요. 그런 점이 좀 같이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 가지고 나 진짜 너무 속상해. 의사들 더 고생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명분도 신리도 다 챙겼다고 생각되고 또 의사, 의대생들도 어떤 면에서는 지들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명분이 없게 그야말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는 그런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굳이 좋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중요한 건 제도개혁이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지나가고 또 의료개혁과 관련돼서 제도들,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를 저는 정치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도 공공의료원 확충하는 문제, 예산도 없지만 사실 지을 땅도 없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주의료원을 7년 전에 폐쇄하고 나서 경남이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본인이 직접 추진하지 않고 경남 서부지역에 공공의료원 만드는 문제를 시민들이 모여서 논의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다음에 이 수구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세금이 들더라도 공공병원을 만들기는 게 좋겠다라는 결정을 경남지사에게 건의해서 서부지역에 병원이 들어서게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공간들의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고 또 관련돼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드는 일 정부가 끊임,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의사들의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공공의료시설 확충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영님, 우리 구독자 김도영님께서는 너무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개혁에 대해서 의협이나 의대생들이 전진적인 자세로 나오지도 없고 나온 적도 없고 사과를 한 적도 없고 그런데 1월에 해준다는 것은 그건 졸업 전에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졸업 전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불이익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라면 나름대로 의협, 의대생들도 굉장히 속이 상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사과도 안 했다고 그러지만 지들 나름대로 방식으로는 사과를 했거든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진짜 기분 더러운 사과지만 지네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과를 했고 대리사과도 했고 반성 없어요. 다 큰 애들이 반성을 언제까지 한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나 의사 나부랭이들한테 반성을 기대하고 그런 거는 그냥 헛된 꿈입니다. 그냥 쟤네들은요. 시스템을 딱 갖고 그 시스템 안에서 쟤네들이 선택하게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님. 어쨌거나 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장 좋은 방심은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의료 관련돼서 인원을 확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인력들을 선발하는 것들을 별도의 공공의료 의대를 만드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인력들 중에서 장학금을 주거나 지역에 내려가서 일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등의 제도적 장치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는 의사와 협상을 해야 되지만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입법권을 가지고 의료기획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획 추진에도 방향을 맞춰서 결국 불이익. 이번 검찰개혁과 마찬가지인데 검찰이 저렇게 저항을 아무리 해도 결국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 지금 현재 검찰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제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의대도 마찬가지로 의사 카르테일들을 깨는 것은 그 개인에 대한 처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문제다. 이 점에 좀 국회가 집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특혜다. 이런 시각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사과를 안 하잖아느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의협 쪽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의대생협회 쪽에서도 유감 표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유감 표명을 하면서 뒤에다가 마치 훈계를 하듯이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기분 더러웠었죠. 그러니까 사과는 그따위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국시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신경 쓰기 전에 오히려 국시를 복원한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정말 돈을 갖다가 노다지로 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면 되는 겁니다. 공공의료 강화되면 되는 거고요. 그 공공의료에 우선적으로 가서 정말 제대로 봉사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속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할 건 비판하시죠. 그렇지만 이게 특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특혜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동의가 쉽게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김성애 대변인께서도 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공의료를 확충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이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데 공공의료시설이 적고 전부 다 사설 의료로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못 보살핀 분야가 있는데 교육에서 유치원도 그래서 사립이 많고요. 초, 중, 고등학교도 똑같은 등록금 내고 똑같은 교육과정을 밟는데 사립, 초, 중, 고등학교가 너무 많아요. 게다가 병원도 사설 병원이 너무 많고 이런 문제들을 공공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능력을 지금 의대생들이 반대하면서 의사들이 반대하면서 이번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정책을 꾸준하게 잘 추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추진 정책을 저희가 지지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네들이 개도 구록도 다 놓쳤어요, 지금. 공공의료 막고 싶어서 처음에 지랄을 했는데 국시에 매달리면서 공공의료는 슬그머니 발목을 못 잡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대생들한테 정부가 무릎 꿇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좀 과하고요. 시민희님 감사합니다. 실제는 보세요. 2,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시험을 봐야 돼. 그러면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6,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시험을 보게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나눠서 시험을 보게끔 해야 돼. 그럼 이왕 나누는 거 명분이 생깁니까? 이왕 나누 거 조금만 앞당겨주면 일부러 우리한테 그렇게 보복을 잔인하게 하는 거 아니냐. 정부가 우리한테 보복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채찍을 들어서 제대로 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그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이 정도의 허용성들은 가지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나쁘지 않다. 이 가운데서 가슴 쓸어내리면서 집에 가서 부모님 붙잡고 또 눈물 흘리면서 앞으로는 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제가 하던 일만 할게요. 이렇게 마음 고쳐먹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매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김어준 총수도 그랬고 저도 어차피 시험은 봐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상반기에 보게 하는 그런 형태로 보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앞당길 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폭넓게 좀 이런 것 같고 다 일일이 너무 열받다 보면 진짜 몸에 살이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